어쨌든 민주당은 계속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30일 또는 다음 달 1일쯤에 국회 본회의에 재발의하겠다는 건데 일단 탄핵안 철회에 따른 법적 효력 해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게 철회가 가능한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어제 윤재호 원내대표가 기습적으로 상정이 되지만 일제히 다 퇴장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통과를 하도록 방치를 해버리고 방송산법과 노란폭투법이 통과가 되도록 방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국회가 산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앞으로 12월 9일까지는 다시 제의할 수 없다. 다시 쉽게 말하면 이 안을 다시 또 내가지고 다시 이거는 또 할 수가 없다. 이른바 1.4 부재의 원칙. 그 원칙이 적용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회 사무처가 아니다.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하면 아직까지 본회의에서 상정조차 안 된 걸로 본다. 처리할 수 있다.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처리를 하고 상정이 아직 안 됐다면 언제든지 재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유권 해석하냐에 따라서는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 사무처에 있는 입법 사무관 출신들 이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입법 사무처에서 사무처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걸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버리면 그걸 국민의힘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 30일에 다시 상정을 하고 12월 1일 날 이틀 동안 본회의가 열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여야가 이미 합의를 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12월 1일 날 처리를 하겠다. 24시간이 지나서 처리를 한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아이디어인데 30일 국회에서 엄청난 충돌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그쪽이 절대 다 수고하니까 168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30일 날 상정을 하고 12월 1일에는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겠느냐. 아마 재발의하는 쪽은 두 분인 것 같아요. 이동관 그리고 이정섭 두 분이고 손준성. 대구 지금 검사는 빠진 것 같아요. 대구 고금 검사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탄핵 여부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동관 위원장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 탄핵도 언급을 했었고 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또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쌍특검 카드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삼각공세로 구면 전환을 시도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이슈를 뺏겼잖아요. 사실 김포를 서울에 집어넣겠다. 그게 이제 확대가 되면서 바로 이태날부터 김포뿐이 아니고 광명, 시흥, 성남, 거기다 하남, 구리까지. 서울 주변에 있는 거의 한 11개입니까, 12개입니까? 이 지역을 전부 다 서울에 넣을 수 있다. 일산까지 다 도시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래서 이미 나온 메가시티 이론이 이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셈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이제 메가리전까지 나갔어요. 쉽게 말하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나의 강력한 교통부터 시작해서 모든 통신까지 모든 것이 유의적으로 결합이 돼 있는 엄청난 메트로폴리탄. 이게 이제 메가리전 계획인데. 지역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이미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이런 데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지금 계획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베이징, 런던 같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도 서울 중심으로 메가리전 같은 것은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든 이것이 휘발성에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수도권 인구 중에 서울 주변에 있는 거의 한 7, 8백만 되는 이 인구들이 전부 다 심령적으로 흔들려 버린 거예요. 집값 올라간다. 이건 언론에서 보이는 아주 표피적인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 자체가 그분들을 상당히 편안하게 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오늘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전 국민 대상이었기 때문에 한 30%도 김포, 서울 편의점이 찬성이 없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전 국민 대상은 참 좋아요. 저도 그걸 유심해 봤는데 전 국민 대상은 오히려 반대가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20여 퍼센트밖에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수도권 집중, 서울특별시민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는가. 반감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의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서울만 이게 메가시티, 메가리전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광주 그리고 부산 이런 전국 3축에 다 메가리전 계획을 좀 세우겠다. 메가시티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중인데.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음 총선이 성부를 가름하는 이 수도권에 있어서 이번에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는 거. 이거는 엄청난 이슈 선점입니다. 거기다가 그다음에 이 공매도 금지. 이게 그 이후로 오늘까지 보면 한 사흘 연속 계속해서 크게 폭등을 했다가 계속 조정을 계속 받았단 말이에요. 거의 다 이제 반납을 올라간 것을 거의 다 반납을 한 셈이 되어버리는데.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 공매도 금지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1,400만 개미들에게 정부가 우리 말에, 우리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윤석열 정부는 귀를 기울이준다. 문재인 정부 때도 공매도 금지를 그만큼 청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년, 전년 못든지 했는데 이번에 이걸 우리 말을 들어주는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슈가 빼앗기니까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이래서 민주당이 지금 생각한 것이 결국은 제가 보기로는 또 제 등을 찍는, 자신이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되는 것 아니냐. flo khi 저희는 우산과 의사óg사 numa Valent인의 업체 내용을 확인해보셔서.